김당국은 돈 봉투 받는 소리 같은데 방금 들으셨나요? 이재명이가 과거 돈 봉투 사건을 코미디어 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드디어 대법원이 이놈의 돈 봉투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관석에 대해 징역 인연을 확정했는데요. 그 내용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판결문에 나오는 단어들이 뭐 이리 어려운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자유심증주의는 또 뭔 소리인지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민사소송법 제2배기조가 자유심증주의네요. 참 이거 바쁜 세상에 일일이 찾아볼 수도 없고. 아무튼 사법부에 이런 어렵게 씌어진 권위적인 문구부터 갈아치우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 마치 똑같은 성경을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완전히 다른 문구로 번역한 거랑 같단 느낌이랄까요? 같은 성경구절인데도 가톨릭 성경은 서술식으로 표기돼서 그냥 소설책 읽듯이 쉽게 접근이 가능한데. 그런데 개신교 성경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어투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헷갈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렇단 얘기니까 또 개신교 신자분들 오해는 마시고요. 어차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건 주수를 외우는 누구들처럼 정의구현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니까요. 뭐라고요? 양쪽 성경책이 다른 걸 어찌 그리 잘하냐고요? 우리 집은 양쪽이 공존하거든요. 그건 그거고요. 이로써 동봉투에 연관된 더불어공산당 정치인들 뺏지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자들 뺏지 날아가면 뭐합니까? 그냥 또 혈세 투입해서 지들끼리 선수만 교체할 텐데? 이걸 보면서 참 무능하고 한심한 국민이짘 생각하면 한숨만 늡니다. 어쩌면 이놈의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자들은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일본한테 개처맞듯이 초반에 깨질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자들 있잖아요. 뭐였더라? 서인동인이라고 했던가? 무슨 개소리인지 북쪽을 향해서서 고길 좌쪽으로 돌리면 서쪽이고 우로 돌리면 동쪽인데 나랏밥 먹는 처지에 민생부터 챙겨야지 지들끼리 서인이니 동인이니 하면서 쌈빡질이나 헤드에다 날아 거덜렀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이놈의 한반도의 정치인들은 옛것들이나 요즘것들이나 안보엔 왜 저리 무관심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 아무리 머리채 잡고 싸우다가도 국가 안보엔 한목소리잖아요. 스벌 겁나 부럽습니다. 뭐라고요? 당시 서인 쪽에선 일본이 침략할 거라고 서인 대표로 일본에 갔던 황영끼리가 임금께 고했다고요? 그럼 면책이 됩니까? 임금이 짱굽니까? 서쪽에서 썸날 것 같다고 하면 동쪽에선 분명히 반대로 얘기할 거 몰랐을까요? 그럼 진짜 전쟁에 대비할 맘이 있었다면 명백한 증거와 함께 똑부러지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논리로다가 기승전결 딱딱 맞춰가면서 임금을 목숨을 바쳐서라도 설득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못했다면 그건 그냥 넋두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왜 조선시대에 나랏밥 먹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전하! 신의 말에 추워도 거짓이 없사옵니다! 만약 거짓이 있다면 신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거던가! 난 할 만큼 했다고 말입니다! 이게 뭔 소용 있습니까? 결과가 나라 거덜났는데 아무튼 조선시대 얘기니까 죽은 자식 불알 잡는 거고요? 가만있어봐 과거 역사를 통해서 잘한 건 계승하고 잘못한 건 바로잡아야 올바른 역사관이잖아요? 근데 이놈의 정치인들은 왜 저리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변하질 않는 걸까요? 아무튼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아니었다면 지금 어쩌면 빨갱이들이 친일 따지는 것도 무의미했을지 모릅니다. 왜냐면 임금은 중국으로 도망가고 나라는 그냥 일본의 점령당에 흡수됐을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다시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 우리 꼬라질 한번 살펴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임진왜란 당시 상황보다 더 한심합니다. 왜냐고요? 더불어 범죄집단인지 더불어 공산당인지 하는 저자들은 백화점식으로다가 종료 안 가리고 무작에 저지른 불법 혐의는 아닥하고 왜 동훈이는 김건희 여사만 이자들과 힘을 모아 물어뜯을까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동훈아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을 사골로 비유하자면 이젠 구멍숭숭 뚫려서 아무리 끓여도 맹물만 나오는 상태란다. 누구처럼 캐두캐도 미담만 나온다더니 뭐가 좀 캐보니까 희한한 게 툭 튀어나왔잖아 그게 바로 뒤가 구리면 좀만 캐두 나오는 거고 진짜로 캐두캐도 나올 게 없는 건 있잖아 그냥 미친 척하고 물어뜯는 놈만 이빨만 아픈 거야 근데 이놈의 주가 조작은 추다르크하고 니그리 이성윤이 아무리 뻘짓을 해도 나오는 게 없었으니까 그때도 벌을 주지 못한 거 아니니? 난 말이지 그거보다 니 마누라 자동차세 아끼려고 위장전입한 거나 특검하면 안 되겠니? 그리고 니 처갓집 누구더라 처남이던가 이거 무작에 세게 성추행했잖아 근데 이거 사건 담당 검사가 좌천됐단 말이 돌던데 이것도 진상조사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말이지 동훈이가 갱류리하고 삼성 겁나게 물어뜯었잖아 근데 니 주변에 누구더라 매형이던가 삼성전자 1차벤더 어쩌구저쩌구였더라 게다가 중국기술 유출이니 뭐니 하면서 어찌구저찌구던데 삼성 1차벤더이고 있잖아 아무나 못하거든 니 장인은 어떻구 참 니 주변은 말이지 김건희 여사가 약한 고리면 넌 약한 고리 아니지 썩은 고리가 줄줄이 사탕 아니니? 이거 무슨 썩은 고리로 데코한 것도 아니고 상황이 이런 걸 지금이라도 눈치 까고 스스로 자신을 돌아본 다음에 껄쩍지근하거나 똥꼬가 구리다고 생각하면 그냥 한때 반짝했던 걸로 만족하고 사라지면 안될까? 너 때문에 호랑이 아재만 손가락 절단했잖아 아무튼 한심합니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란 말이 있는데 국민의 짐은 항복이 최선의 선택인가 봅니다 아무튼 이번에도 가을 낙엽 떨어지듯이 여의도 뺏지 떨어질 텐데요 한 개라도 줘 먹으려면 국민의 짐은 한동안 버리고 지발 정신 좀 차려야 할 겁니다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같으신가요? 그럼 좋아요 하고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리포터 헤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